선크림 바르실래요? 그래, 얘 봐. 야, 선크림은 햇빛에 작업할 때 발라줘야지. 낙지 흔들고 난데. 그, 그 있더라고요. 아이고, 이 자식이야. 네가 발라줘야 돼. 네? 네? 우리 항상 서로 발라줬어. 현아, 그래 안 그래? 맞아요. 그 점점이 느껴진다. 네가 찍을 때마다 손끝에 그 점점이. 괜찮으세요? 어, 괜찮아요. 야, 너 손끝이 되게 부드럽다.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. 부드러운데? 전체적으로. 싹싹싹싹. 야, 너 되게 꼼꼼한데? 희원이는 그냥 막바르더라고. 아니, 그게 아니고 형. 명품은 자꾸 문질러주면 스며들어. 야, 유나 오는데 티 안 나게 해야지. 야, 챙기야. 난 지금 손을 쉬는데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. 아니지. 아, 부드러운데. 됐어, 알았니?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아, 부드러움이 느껴진네. 하하하하. 자, 혜연아. 혜연이 또 해줘. 쟤 또 뒤끝 있어. 저는 안 해줬다고 또 삐진다. 자, 혜연아. 혜연이 또 해줘. 쟤 또 뒤끝 있어. 저는 안 해줬다고 또 삐진다. 내가 할게, 내가. 난 내가 할게. 오, 너는 네가 보여? 네? 아니, 저기 집에 거울이 있어요. 아니요. 하하하하.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 봐. 아유. 아, 잠시만요. 좀 더 퍼버려 죽일 것 같은데? 응. 혜연이 지금 네가 해 주는 게 부끄러운 거야. 응. 아이구 더워. 선크림도 완전히 조금만 바르면 돼. 야 너 지금 일본 갑옷기 분장됐어 허연이 밀가루 뒤집어 쓴 거 같아. 아 그래요? 삐에로처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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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